안녕하십니까 김상윤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인테리어용 집기 모델링 인데요 인테리어용 여기서 말하는 집기는 빵 매대라든지 백화점에서 사용하는 행거용 가구 집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행거들도 있잖아요 옷걸이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집집마다 개인 방마다 이런 집기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인테리어 집기를 선택한 이유는 치수화 시켜서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소재라고 할 수 있어요 제품 모델링도 물론 라이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좋은 소재이기도 하지만 제품 모델링 중에서 가구 같은 경우는 치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초보자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소재라고 할 수 있어요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는 마치 조립이 된 것처럼 틀이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보자들이 어떤 공간 개념을 익히는 데 있어서 또는 라이노의 어떤 기본적인 명령어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가구가 특히 이런 집기류가 가장 좋은 소재일 것 같아서 이거를 선택을 하고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라이노에 대한 강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구는 이 집기는 거의 실측에 가깝게 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치수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치수를 불러주는 대로 작업을 할 테니까 따라하시는 분들은 치수대로 모델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실제 구글에서 이런 이미지를 찾아서 한번 여러분들도 모델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라이노를 New 해주시고요 mm 단위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옵션에 들어가서 그리드에 대한 설정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라인 카운트는 현재 100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집기류의 높이가 보통 최대 높이가 1800 정도 돼요 그래서 그리드의 라인 카운트를 한 300 정도 일단 여유있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이너 그리드 라인은 이 한 칸에 대한 치수를 이미 하는데 현재 1mL에 있잖아요 이거를 10mm로 바꾸도록 하고요 그리고 10칸에 하나씩 진한 라인이 들어갈 수 있게끔 10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냅 스페이싱은 10mm로 해서 1cm 단위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K를 해주고요 확인을 해보면 다시 한번 옵션을 꺼내보면요 10칸에 하나씩 진한 라인이 들어가는 의미하고요 그 마이너 그리드 라인은 이 한 칸에 10mm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cm가 되는 거죠 1cm 여기는 10cm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냅 스페이싱은 10mm 그러니까 10mm라는 건데 1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1cm씩 스냅이 걸리게 하는 거고 300 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0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0이 되는 거죠 300 자 화면 정리 해주고요 네 그럼 이제 박스를 하나 생성을 해서 그 전체의 그 크기 폭 예 그런 것들을 박스 형태로 일단 그 틀을 잡아놓고 그 범위 내에서 그 모델링을 하면 상당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메인 툴바에서 박스를 하나 클릭을 하고요 옵션에서 센터를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0을 엔터 치고요 0 엔터 그리고 좌우 길이를 120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1200 엔터 그리고 위아래의 폭을 400으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1800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 정리를 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화면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게 실제 그 그 집기 전체의 그 틀이 되는 겁니다 네 볼륨이 형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박스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은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라인의 구조 형태로 바꿔주고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음 여기 그 프로젝트 커브라는 그 툴바를 꺼내 보면은 거기 세 번째에 그 더플리케이트 엣지가 있거든요 요거를 실행을 하시면 엣지를 추출하는 거예요 커브로 잠깐 보여드리면 그 먼저 명령어를 실행을 하고 선택한 엣지를 선택을 하고요 엣지를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면은 다음과 같이 그 선택된 엣지가 커브로 변환이 되어서 이렇게 추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다 잡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더플리케이트 엣지를 실행을 하고 전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커브가 이렇게 추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박스는 지워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에 얘는 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전체를 선택을 하고 그 스탠다드 툴바이에 있는 그 락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잠시 얘를 락을 걸어 주세요 그러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라이트 뷰에 와서 작업을 할 건데 그 저는 레프트 뷰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이트 뷰를 여기 밑에 가보면 그 셋 뷰에 가면 그 다양하게 뷰포트 를 바꿀 수 있는데 레프트 뷰로 이렇게 바꿔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틀에 맞춰서 작업을 마치 조립을 하는 것처럼 작업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그리드 스냅을 활성화 시켜 주고요 그리드 스냅 단축키는 F9였죠 그리고 엔드 스냅도 같이 활성화 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제 렛 앵글을 클릭을 해서 폭을 3cm 정도로 해서 30mm가 됩니다 그대로 올라가 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두께는 50mm 정도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페이스 툴에 익스트루드를 눌러 주고요 그 다음에 50mm이 되겠죠 50mm 참고로 여기 그 솔리드가 예스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뚜껑이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거 두께에 부여할 때 항상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적용하고요 그 가루 안에 그 솔리드가 예스가 될 수 있게끔 적용을 해 준 다음에 50 주고 엔터 치면 하다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거를 복사를 해야 되겠죠 네 건볼에 그 X축을 잡아 주고요 Alt키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네 여기는 좀 얇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렛탱글을 또 이용해서 그리드 스냅이 또 켜져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좀 센터 스냅이 켜져 있으니까 네 그거는 잠시 끄고요 자 그리고 탑에서도 봤을 때 이 정도의 두께가 또 만들어져야 되겠죠 서비스 툴에 가서 또 익스트루드 솔리드 예스 그 다음에 50 그대로 50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엔터를 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네 여기 가운데에 부분도 완성이 됐고요 음 이거를 좀 복사를 좀 해줘야 되는데요 맨 아래쪽과 그 다음에 중간 부분도 이 어떤 트리를 잡아주는 어떤 지지대죠 얘가 그거를 좀 복사를 해야 되는데 알트키를 눌러주고 그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합니다 알트키 눌러주고요 그래서 치수를 어 160으로 네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 되니까 마이너스 160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60 네 그리고 다시 어 알트키를 눌러서요 네 마이너스 540 다시 또 알트키를 눌러주고요 네 마이너스 540 네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알트키를 눌러서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복사를 이렇게 해주면 네 가운데에 지지대는 네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어 이런거는 그 그룹으로 만들어 주는게 좋겠죠 예 합집합도 좋긴 하지만 그 합집합보다는 일단은 그 그룹으로 처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반대편에 예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어 물론 미러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냥 알트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땡겨서 복사를 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양쪽 그 철제 프레임은 이제 완성이 됐고요 이제 가운데에 들어갈 선반들을 네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프트 뷰를 이제 확대를 하시고요 어 계속해서 또 레팅글을 이용해서 네 여기다가 여기부터 그려야 되겠네요 네 한 이 정도까지만 네 그려주시고 여기는 좀 얇게 네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사각형 두 개를 잡고 네 그대로 복사를 두께를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음 만약에 지금 여기 약간 두꺼워 보이긴 하는데 음 네 그냥 하겠습니다 네 네 두께를 잡고요 네 네 양방향으로 익스트루드를 주면 되겠죠 어 어 서피스 툴에 가서 또 익스트루드 솔리드 예스 보스 사이드 예스 그래서 여기까지 예 그 폭이 예 적용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예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복사를 또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또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키를 이용해서 어 여기까지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것도 네 완성이 됐고요 네 간단하죠 예 그리고 이제 중간 두분에 그 행거가 이렇게 있는데 행거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행거는 이렇게 디귿자 형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각각 따로 만들어서 이어 붙여 주셔도 돼요 원래 철제는 구부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소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각진 형태로 용접을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물체를 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공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대부분 철제 어떤 철제로 이루어진 그 전시 어떤 그런 케이스 메이드를 보면은 대부분 다 각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운데 행거를 만들어 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그 레프트 뷰에서 그 사각형을 그려 주는데 행거가 조금 두꺼운 감이 있거든요 옵션에 다시 들어가서 그 스냅 스페이싱을 5mm로 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레트 앵글을 그려 주면은 그리드 한 칸이 달라붙지 않죠 가운데에서 이렇게 적은 수치로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 이 정도까지만 해 줄게요 그리고 이제 얘를 또 두께를 엑스트루드 명령을 적용을 할 겁니다 두께는 한 300 정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예스 양방향 끄고요 30 정도로 네 처리를 하고 그리고 얘를 좌측으로 이렇게 옮겨 주도록 할게요 가운데 쪽으로 이제 옮겨 왔고요 그리고 얘를 반대편에다가 또 복사를 해야 되겠죠 또 알트키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또 복사를 해 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를 또 이어줘야 되겠죠 또 레트 앵글을 활용해서 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네 사각형을 그려 주고 계속해서 또 익스트루드를 주면 되겠죠 이 정도의 두께니까 네 또 익스트루드를 줍니다 솔리드 예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행거도 완성이 됐습니다 요거는 또 하나의 그룹으로 처리를 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스탠다드 툴바에 가서 또 그룹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 쪽에 그 수납 공간이 있는데 그 선반도 있어요 아래쪽에 그래서 그것까지도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계속해서 또 레프트 뷰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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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에서 끝 여기부터 여기까지 또 사각형을 그려 주도록 합니다 음 이정도로 한번 저어도록 할게요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프론트비에 와서 계속해서 두께는 50 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다시 그리드 옵션을 10 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솔비스툴의 익스트루를 또 적용하는데요 솔리드 예스 스냅이 걸리기 때문에 직접 치수를 입력을 하셔도 되구요 그래서 그냥 스냅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시면 되요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조금 많이 두꺼운데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쪽으로 좀 옮긴 다음에 두께를 다시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얇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 30 정도를 주겠습니다 30 뭐 이건 언제든지 뭐 두께는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좀 많이 좀 두꺼운 감이 있는데 기존에 만들었던 이 두께랑 흡사한 두께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레탱글을 선택을 하고 20mm 정도로 처리를 할게요 저도 전체 외곽 치수만 알고 있고 실제 각 부품별에 대한 치수가 나와있지 않아서 제가 그냥 눈대중으로 그냥 맞춰서 비율에 맞게 작업을 했는데요 자 익스트루드 스트레이트를 누르고요 네 솔리드 예스 네 20으로 네 마무리를 하구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반대편에 또 복사가 돼야 되겠죠 알트키 눌러서 또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하실 때 뭐 커브랑 같이 잡아서 복사를 하셔도 되는데 의미는 없어요 나중에 여기에 사용된 커브는 뭐 지워지거나 또는 하이드로 뭐 숨겨놓거나 또 레이어로 할당해서 숨겨놓기 때문에 꼭 굳이 같이 잡아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네 그리고 여기 위쪽에 또 선발을 또 제작을 해야 되니까 또 레탱글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줍니다 네 여기도 두칸 정도 네 이용을 하구요 네 가운데서 지금 이제 사각형이 그려졌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두께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네 익스트루드 솔리드 예스 보습사이드 예스 그래서 양방향으로 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뒷판을 또 막아 줘야 되겠네요 자 뒷면을 막으려면은 네 이거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스케일을 이렇게 이용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 봐 주셔도 되는데 이 방법을 한번 이용을 해 볼게요 스케일에 가보면요 스케일 툴바를 꺼내 보면은 1D 스케일이 있어요 1D는 한 방향으로만 한 축으로만 스케일을 적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하고요 아래쪽으로 기준축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와서 클릭을 하고 아래로 내려주면은 이렇게 스케일이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피어를 가지고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물체가 있었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기즈모를 가지고서 이렇게 건볼을 가지고서 이제 좌우 방향으로 이렇게 스케일을 적용하는데 이거를 1D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1D가 있거든요 1D는 먼저 내가 기준축을 잡아요 잡아주고 나서 내가 선택한 그 기준축으로 이렇게 스케일이 적용이 되는 것을 1D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선반도 탑에서 봤을 때 축을 아래쪽으로 잡아주고요 가운데 꼭 안 잡아줘도 돼요 그냥 맨 끝에를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수직 상태에서 이렇게 아래로 두 칸 정도 내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스냅이 좀 잘 안 걸리는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뒤에 두 칸을 좀 남겨놨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맞춰서 또 사각형을 그려줬어요 그리고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자 높이를 이제 또 올려야 됩니다 높이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겠네요 또 Extrude Straight를 눌러서 양방향 끄고요 Solid Yes 그래서 End Snap으로 여기에 탁 걸리게끔 거기까지 완성을 해주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끔 다른 분들이 작업한 것을 보면 이렇게 물체가 겹쳐져 있는 상황으로 모델링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선반이 이제 완성이 됐고요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납공간도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데 일단 그 아래쪽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요거는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lt 키를 눌러주고 또 아래 부분도 이렇게 막아 주고요 그 다음에 또 가운데는 가운데도 분명히 들어가겠죠 좌우로 지금 수납공간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중간에 칸막이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Alt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또 복사를 해주고 아까 이야기했던 1D 스케일로 아래쪽으로 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칸막이가 이렇게 좌우로 네 나눠졌고요 여기도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여기에 막을 물론 이제 실제 그 서랍장 형태를 만들면 좋은데 지금 외관상만 만드는 거니까 여기에 그 사각형을 그려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서랍이 열리려면은 틈이 좀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레탱글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여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렌더링 상에서 이 틈새가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합쳐져서 렌더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약간 틈을 주셔야 돼요 한 1mm나 2mm 정도 이렇게 틈을 주셔야지 그 실제 렌더링 했을 때도 그 틈이 좀 보이게 되거든요 일종의 파팅라인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려 주신 다음에 그 옵션에 들어가서 스냅 스페이싱을 1mm 정도로 한 2mm 정도 줘볼까요 네 오케이 해 준 다음에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적용을 해 주면은 이렇게 스냅이 먹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완성이 거의 다 된 것 같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두께만 또 적용을 해 주면 되겠죠 네 솔리드 예스 두께는 얇게 2mm 정도만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렌더러를 봤을 때 틈새가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않으면 여기에 그 파팅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분리된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유를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손잡이는 그냥 실린더 형태나 아니면 솔리드 형태로 그려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린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여기 실린더가 있죠 네 실린더를 센터에 맞춰서 예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이 아까 우리 처음에 그랬던 이 사각형 쪽으로 이렇게 마우스가 다가가면은 그 센터 스냅이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예 거기다가 예 실린더를 그려 주면 됩니다 어 서클로 그릴게요 예 서클이 좀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예 적당한 크기로 그려 주고요 하나 더 예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 살짝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원을 네 익스트로드 명령을 사용해서 또 두께를 적용을 해 주고요 그리고 작은 아 솔리드 예 항상 빠트리는데 네 항상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십시오 네 솔리드 예스 두께는 두께는 한 이 정도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의 원도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의 원도 네 합집합 네 하나의 오작태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모서리도 좀 둥글게 예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값이 크네요 좀 값이 크네요 한 3정도 네 항상 이렇게 네 항상 이렇게 복사를 해 주거나 미러를 하면 되겠죠 미러 네 미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미러까지 해서 네 여기까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뒤쪽에 철망이 있어요 그 철망과 그 다음에 그 렌더링 쪽 재질 그거는 지금 제가 파트를 두개로 나눠서 작업을 좀 할까 해서 여기까지 일단 완성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강좌에 이어서 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꼭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